입력 2019.02.704.17. 이건 스포츠조선닷컴 기자. 니오넬 메시가엘 클라시코에서 선발로 나서지 못한다. 바르셀로나와레. 알마드리드는 6일 밤. 현지시각. 한국시간 7일 새벽 5시. 스페인다. 르셀로나에 있는 노우캄프에서 코파델레이 4강 1차 전경기를 치른다. 지난주 대진 추첨 결과 양팀의 4강 격돌이 완성됐다. 양팀은 홈핸드어외 1호 경기를 치르게 됐다. 점일 차전을 앞두고 양팀의 선발명단이 나왔다. 메시 위출전 여부가 관심사였다. 메시는 주말 발렌시아와의 경기에서 상. 개수비와 충돌했다. 오른다리에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바르셀로나는 메시 위몸 상태를 고려했다. 메시를 벤치해두고 시작하기로 한 것. 바르셀로나는 테어 슈테겐을 골키퍼로 내세웠다. 세메두. 피케. 랭그레. 알바가 4백에서 고부스케츠. 라키티치. 아르투르가 중원을 구성한다. 점삼 토분수 아레스를 축으로 말콤과 쿠티뉴가 출격한다. 포메이션은 4. 3에서 3이다. 레알마드리드도 4-3으로 맞섰다. 골무는 나바. 스가 지킨다. 카르바알. 바란. 라모스. 마르셀로가 4백에서 고요래. 테. 모드리치. 크로스가 중원을 지킨다. 바스케스. 비니시오스. 펜. 제마가 공격 선봉에 선다. 독일 명품. 에어프라이어. 57% 할인. 84,000원. 한매. 김학래. 100억 달성. 재산은 아내 명예. 약에 취한 환자성 폭행한. 가짜 애사. 며느리 수영복자 태목격한. 시아버지 두얼굴에 괴물 남편. 딸이 유혹했다. 카피라이트. S스포츠조선.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